나비드TV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매주 수요일 밤 9시부터 펼쳐지는 나비드의 그 빛 내 빛 생방송을 시작합니다 첫 곡으로요 김광석님의 노래죠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오프닝을 열어보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다시 되돌리고 싶은 순간 입니다 오늘 그 주제에 관련해서 여러분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우리가 후회 없이 산다고 자부해도 누구나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단 한 번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언제 어느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행복했던 순간 아니면 뭔가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순간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인생의 황금기 전성기로 돌아가고 싶다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잘못된 선택을 바로 잡고 싶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일생일대의 중요한 기로에서 다른 길을 갔다면 어땠을까요? 또 추억 저편으로 물러간 그 사람을 다시 붙잡고 싶진 않으신가요?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비더스 여러분들 일찍부터 와서 또 기다리고 계셨더라고요 시니컬 경마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이름인데 환영합니다 또 오늘도 새로 오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환타님도 안녕하세요 주영남님 안녕하세요 늘 반갑고 사랑하는 우리 나비더스 가족 여러분도 제가 잠시 후에 이름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팬들의 가슴을 울린 명곡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게 스며드는 것 같습니다 서쪽하늘님께서요 제 노래를 감상하시다가 갑자기 문득 저에게서 장덕님과 같은 느낌을 받으셨다고 해요 천재 싱어송라이터이죠 장덕님을 많이 좋아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다음 곡을 준비했어요 이 곡은 장덕님의 어머니와 친분이 있었던 송창식님께서 장현, 장덕님의 오빠죠 장현님의 기타 연주와 노래로 즉석 라이브를 듣고 감탄을 해서 그때 당시 갓 신인이었던 진미령님으로 하여금 77년도 서울가요제 출품작으로 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어떤 노래인지 감이 오시나요? 당시 장덕님은 작사 작곡가로서 노래를 하지 않고 지휘를 하셨죠 그리고 이듬해인 78년도에 직접 자신이 또 부른 앨범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곡이요 여러분 75년도 장덕님이 중학교 2학년이 되던 시절 그때 작사 작곡 한 곡이라고 해요 정말 대단한 실력의 천재 뮤지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노래 한번 불러드릴게요 소녀와 가로등 오늘은 나비드의 급인 내빛 이 두 코너 중에요 내 안의 빛 나비드입니다 내빛 코너를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 건데요 자 집중하세요 내 안의 빛 따라서 노래를 불러요 밝고 예쁜 내 안의 빛 다시 찾아요 나비드와 함께 하루의 피로를 모두 날려요 나비드와 함께 또 하루 살아갈 힘을 내봐요 나비드와 함께 내 안의 빛 나비드입니다 내빛 시간입니다 운명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지나온 길을 자꾸만 되돌아보는 것 같습니다 선택의 순간들이 모여서 현재를 이룬 것이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 어느 하나의 선택을 바꾼다면 현재의 모습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이번 주 주제가 공지 나간 후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과거를 되돌리고 싶지 않다 하셨어요 어느 팬분은 되돌리고 싶은 순간들은 많지만 되돌리게 되면 나비드님과 나비더스를 만날 수 없을 것 같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나름 열심히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역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현재에 만족하면서 살고 계시다는 말씀이겠죠 어떠한 움직임이 생기면 그걸 거스르는 반작용이 있는 법 어쩌면 이 방송을 함께 만들어 가고 계시는 여러분께서는 이미 이 인생의 진리를 경험을 통해 깨달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단 하룻밤의 꿈처럼 잠시만 다녀오는 겁니다 과거로 현재는 뒤바뀌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단 한 번 과거로 여행을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언제 어느 순간을 꼽으실까요 인생의 가장 빛나던 때를 꼽으실까요 아니면 아무런 걱정이 없었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으실까요 여러분 아니면 지금은 안 계시는 혹은 병상에 누워 계시는 부모님이 젊으셨을 때 건강하셨을 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상상은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후회와 아쉬움을 서로가 다독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안녕하세요 패트릭 전님께서 나비님을 꿈에서 보았으면 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꿈에서 여러분들과 직접 1대1로 만났으면 좋겠네요 현재 120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실시간 채팅창이 분주해졌어요 가끔 보면요 여러분들이 제 노래보다 댓글을 더 재밌어하시는 게 아닐까 이렇게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몇 분이 또 흔적 남겨주셨는지 볼까요 꼬레이 코넬님 안녕하세요 라이브 처음 입장하니 힘드네요 헤매고 다녔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어디서 이렇게 헤매셨어요 안 그래도 나비드TV에 라이브 방송을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많은 분들께서 또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미 들어오신 분들은 워낙에 능력자이셔서 잘 들어오셨지만 혹여나 주변에 잘 헤매고 못 찾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잘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안정규 님께서요 기억하시죠 충주마운트님 캠핑장에서 즐거운 시간 같이 보낸 흐르는 강물처럼 안정규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알죠 알죠 내일 새벽 4시에 출근이라서 미리 잠자리에 누워 편하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듣고 만약 일생을 다시 되돌릴 수 있다면 첫사랑을 떠나보냈던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녀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대요 진짜 미안했다고 어떡해 가슴에 평생 품는 그 존재가 바로 첫사랑이라고 하던데 우리 안정규 님께서는 시간을 다시 되돌리고 싶다면 그때가 될 것 같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네 프로그 님께서도 들어오셨네요 아직 나비더스는 아니지만 잘 듣고 있어요 하셨네요 맞아요 여러분 나비더스의 이게 저희가 용어를 만든 거죠 나비더스는 나비드의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아직 나비더스가 아니시래요 하지만 좋은 노래 잘 듣고 계시다고 하는 걸 보니까 조만간 되실 것 같은데요 제발 되주세요 또 지금 바로 님도 오셨네요 심장이 망가질 것 같다고 왜요? 심장 망가지면 안 돼요 김영형 님도 인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긍정의힘 님 안녕하세요 나비드 님 예쁘시고 노래도 잘 부르시네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나비더스 아니시면 제가 영업을 오늘 좀 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 끝날 때 여러분 다 팬카페에 좀 들어와 주세요 네이버에 나비드 팬카페 있는 거 아시죠? 나비더스에 가입하시고 기존의 우리 굉장히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들 기존의 우리 나비더스 분들이 격하게 환영해 주실 겁니다 다 같이 이 방송 함께 만들어 가고 또 나비드와 즐거운 시간 많이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되돌리고 싶은 과거의 순간으로 간다면 여러분은 지금 알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다 잊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으실까요? 아무래도 경험에서 오는 실패를 줄이려면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과거로 가야 좀 이득이겠죠 이번 주제를 듣고 이런 말씀을 남긴 분들이 있었어요 비트코인 폭삭 망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어느 주식이 대박 날지 알고 있으니 과거로 돌아가서 현재 대기업이 설립하는 초기에 주식을 사드리겠다 또 로또 번호를 외워서 과거로 가겠다 등등 부자를 꿈꾸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꼭 그렇지 않더라도 예언자로만 활동해도 떼돈 보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실까요? 현재의 상태에서 그대로 과거로 돌아간다면 하고 말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학창시절에 좀 했었어요 제가 수학에 좀 늦게 눈을 떴거든요 그래서 미리 알고 있는 공식을 좀 과거로 돌아가서 했다면 천재 소리를 듣지 않을까? 사람마다 배움의 시기가 좀 다른데 늦게 터득한 것들을 과거로 좀 일찍 보여주면 조금 더 인생이 주목받고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여러분 더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주제와 맞닿아 있는 시 한 편을 공유해 볼까 합니다 오늘의 시 낭독 함께 보고 오시죠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 기울였으리라 더 즐겁게 살고 덜 고민했으리라 금방 학교를 졸업하고 머지않아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으리라 아니, 그런 것들은 잊어버렸으리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으리라 그 대신 내가 가진 생명력과 단단한 피부를 더 가치 있게 여겼으리라 더 많이 놀고 덜 초조해 했으리라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데 있음을 기억했으리라 부모가 날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고 또한 그들이 내게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사랑에 더 열중하고 그 결말에 대해선 덜 걱정했으리라 설령 그것이 실패로 끝난다 해도 더 좋은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아, 나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으리라 더 많은 용기를 가졌으리라 모든 사람에게서 좋은 면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그들과 함께 나눴으리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나는 분명코 춤추는 법을 배웠으리라 내 육체를 있는 그대로 좋아했으리라 내가 만나는 사람을 신뢰하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었으리라 내 육체를 있는 그대로 좋아했으리라 내가 만나는 사람을 신뢰하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었으리라 입맞춤을 즐겼으리라 정말로 자주 입을 맞췄으리라 분명코 더 감사하고 더 많이 행복해 했으리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네 오늘의 신앙송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더 많이 놀고 덜 초조해 했으리라 라는 대목이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왜 그렇게 조바심을 내면서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성취에 대한 그런 조바심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당장 결과가 안 나오지? 이런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더 감사하고 더 많이 행복해 했으리라 라는 마지막 문구처럼 지금이라도 감사와 행복을 더 잊지 않고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해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더 감사하시고 더 많이 행복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리미님께서 나비드님을 16년 전에 일찍이 알았더라면 포나코리아 직원이 됐을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겠네요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 지금 만나는 사람을 조금 더 일찍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염원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제가 아까 노래 부르기 전에 여러분들의 댓글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견눈질해서 봤는데요 새로 오신 분들이 오늘 꽤 많아서 또 흥이 나네요 조성남님께서 나비드님 아빠 뻘되는 팬 되어도 괜찮나요? 하셨는데요 그럼요 저희 팬 중에는 삼촌 뻘, 아빠 뻘, 할아버지 뻘 다 계십니다 뭐 나이가 상관이 있나요? 상관없습니다 환영하고요 정주성님께서도 너무 수고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개성시대님 반갑습니다 락지자님 그리고 충주마운티님, 하리미님, 부산갈매기님께서 후원 소중히 해주셨네요 우리는 후회하거나 되돌리고 싶은 일들을 그냥 과거로 묻어두고 살아야 합니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영화나 소설로 대리만족을 하곤 하죠 주인공이 특정 시간대를 반복하는 내용을 타임루프라고 하고요 과거나 미래에 도착하는 걸 타임슬립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 과거로 돌아가 현재를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내용의 작품도 많습니다 그리운 사람을 다시 한번 만나거나 불행한 현실을 뒤바꾸려고 다른 선택을 해보기도 하죠 여러분 혹시 어떤 작품 떠오르실까요? 저는 동감,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 시간 이탈자, if only, edge of tomorrow, 말할 수 없는 비밀, 닥터 스트레인지 등등 너무 많은 작품들이 떠올랐어요 특히 영화 어바웃 타임에 보면요 주인공 집안의 남자들은 모두 시간 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이 불가항력적인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주인공은 과거로 시간 여행을 자주 떠나는데요 덕분에 사랑도 쟁취하고 또 곧 세상을 떠날 아버지와 작별 인사를 할 기회에도 얻습니다 살다 보면 영화처럼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요즘 방영하고 있는 드라마 중에도 이런 소재가 있습니다 내 남편과 결혼해줘 라는 월화 드라마가 있어요 저도 가끔 이 소재가 자극적이어서 본 적이 있는데요 웹툰을 원작으로 했더라고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주인공이 위암에 걸렸는데요 절친하고 남편이 바람까지 난 거예요 글쎄 근데 이 둘한테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눈을 딱 떴는데 10년 전으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인생 2회차를 사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화 박하사탕의 명대사도 기억나요 나 다시 돌아갈래! 철길에서 그렇게 외치는 주인공의 모습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께서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과거는 언제인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순간을 돌려놔! 되돌리고 싶으신지 여러분들의 사연이 있는 코너죠 그대 안의 빛 나비드입니다 그 빛 시간 시작할게요 심심하고 따분한가요 아니면 하루가 힘들었나요 그럴 땐 나비드 나비드와 함께해요 세상 사는 얘기 모두 여기 있죠 포근히 감싸드려요 그대 안의 빛 나비드입니다 저는 치매에 걸린 노모와 9년째 함께 살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앉지도 눕지도 못하시고 숟가락도 일일이 쥐어드려야 할 정도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수발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노모를 모시고 산다라는 말보다는 같이 산다라고 생각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간혹 주변의 칭찬이 부담스러워서 자식된 당연한 도리를 할 뿐이라며 손사래를 치곤 합니다 다른 형제들이 있어도 원망하지 않고 그저 제 숙명이라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기대로 인한 미움마저 하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오랜 병수발에 많이 지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치료를 해서 나을 수 있다면 희망이라도 걸겠지만 노환에 뒤따르는 병이 그저 다가오는 죽음에 무방비로 체념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냥개비에 붙은 작은 불씨처럼 조금씩 꺼져가는 생명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니 무기력해질 때가 많네요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언제냐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저의 어머니가 건강하셨을 때라고 말할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고 무서울 것도 없던 시절이 있었지만 노모와 못해본 것이 아쉬울 줄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고향도 가보고 산으로 바다로 더 많은 추억을 쌓았겠죠 마음껏 투정부리고 혼이 나던 저의 어린 시절이라도 좋습니다 어머니의 쩌렁쩌렁하던 목소리와 기력 넘치던 모습들 곱게 화장을 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그립습니다 먼 훗날에는 눈을 마주 볼 수 있고 손을 잡고 안을 수도 있는 지금 이 순간을 몹시 그리워하게 되겠죠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소중한 순간순간을 매일 지내고 있습니다 자식 이름도 잊으시고 저도 못 알아보시지만 사랑한다는 말에는 고개를 끄덕이시는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존재를 더 오랫동안 보고 싶은 소망이 간절하게 느껴집니다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요 손을 쓸 방법이 없을 때야말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일 텐데요 그럼에도 우리 사연자님께서 어머님께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감동적입니다 이 사연을 읽으면서 저도 옆에 계실 때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해보게 되네요 여러분도 부모님의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이 말에 공감이 좀 가시나요 앞선 사연처럼 그때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여기 또 계시는데요 한번 사연으로 만나보시죠 저에게 다시 되돌리고 싶은 순간은 17년 전 누님 집에서 했던 가족 식사 자리입니다 그로부터 두 달 후에 어머니께서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조심히 들어가 도착하면 연락하고 이 말이 저에게 하신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적 어느 명절날 제가 첫째 아이를 안고 예뻐하니 그리도 예쁘냐고 물어보셨죠 나도 너를 그렇게 키웠다 하셨던 말씀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마지막 인사라도 제대로 할 걸 뭐 그리 바쁘게 살았는지 한동안 엄청 후회하고 자책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른들 말씀에 시간이 약이다 이 말처럼 정말로 세월이 가니 아픔이 흐려지더군요 하지만 아직도 친구의 어머님을 뵙거나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이 지나가시면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되돌아간다면 절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사는게 다 어머니 덕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씀을 드려본 적이 없네요 그래서 더 죄스럽습니다 그리운 어머니를 추억하는 사연이었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어머니가 건강하실 적에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라는 이 사연에서 제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행복이 별게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밥 한 끼 먹는 자리가 큰 행복인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연도 그러한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만약 과거로 돌아갈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작고하신 부모님과 온 식구들이 다 함께 모여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싶네요 식구라는 이 의미가 같은 집에 살면서 함께 밥을 먹는 의미라고 하는데 형제들은 가족이긴 하지만 이제 식구라는 생각은 잘 안 드네요 저희 형제들은 모두 인천에 살아서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나는데도 예전처럼 식구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80년대 그 시절 큰 상을 펴고 빙 둘러앉아서 국이나 찌개 하나를 넣고 김장김치에 반찬은 별로 없었어도 그땐 그렇게 함께 밥 먹는 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소중한지 잘 몰랐었네요 그때 그 시절이 참 그립습니다 하셨어요 두 사연 모두 나비드 팬카페 나비더스에 올려주신 사연인데요 이에 댓글로 공감을 표하셨어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울타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돌아가시고 나니 그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게 되네요 그래도 형제분들을 자주 만나신다고 하니 참으로 부럽습니다 각자 사는 게 바쁘다 보니 자주 만날 기회도 많지가 않네요 하셨어요 형제자매가 있어도 각자 독립을 하고 살림을 따로 꾸리면 왕래가 줄어드는 게 현실입니다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만나지 뭐 가족 중에 구심점 역할을 하시던 분이 돌아가시면 명절에도 만날 일이 많이 줄어들죠 저도 어렸을 때는 사촌과 자주 어울리고 또 비슷한 또래끼리 연락도 자주 했는데 조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때 그 장례식이 마지막 인사 자리가 되더라고요 남보다 못하다는 얘기를 좀 실감을 합니다 예전처럼 가깝게 지내던 그때를 가끔 꿈에서 보기도 하는데요 아마도 무의식 중에 그리움이 있어서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헤어졌다가 뜻밖의 다시 만나는 걸 해후라고 하는데요 과거로 돌아가서 반가운 사람을 다시 만나는 상상을 하시면서 다음 곡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최성수님의 노래입니다 해후 듣고 오셨습니다 현재 10시 1분 입니다 122명께서 실시간 채팅창 함께 보고 계시네요 멀친주님이 캬 죽이는구만 하셨고요 주켜님께서 지난 날은 되도록 생각 않고 살려 하는데 작년 11월 4일은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날이네요 하셨습니다 작년 11월 4일이 어떤 날이냐면요 나비더스의 첫 만남의 자리였습니다 충주 캠핑장에서 함께 했죠 더 쉼 캠핑장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1박 2일 즐겁고 또 소중한 추억을 쌓았습니다 그때 주켜님께서 너무 늦게 또 오시고 금방 또 가셨어요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요 함께 되돌아 가면 좋겠네요 안재석님께서도 소중하게 후원해 주셨고요 질케인님께서도 인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문뜩님께서 네 닉 불러줌 하셨습니다 문뜩님 불러드렸어요 레이몬드님도 오셨고요 블루드래곤님 또 KRNA 뭐지 왜 이렇게 영어가 안 되죠 KRSNA님 반갑습니다 처음부터 보고 있었지만 재활운동이 지금 끝나서 이제 인사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재활 하시는군요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활하는 게 생각보다 많이 시간이 걸리고 또 힘든 여정인데 빨리 원상태로 건강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김명호님께서도 후원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떠자쿨쿨님 반갑습니다. 신청곡 원하셨는데요. 제가 다음에 꼭 불러드릴게요. 오늘은 또 여러분들의 많은 사연과 신청곡이 가득해서 이 시간 안에 들려드리려면 밤새야 될지도 몰라요. 자, 여러분들 문혜경님께서도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꼬레야 코렐님 후원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딘님 2567님 여기 왜 나왔어요? 고참이 나가라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분명합니다 하셨네요. 아, 엄마가 그리울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이 어머니에 대한 사연 때문에 이 글을 써주신 것 같아요. 옛날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국군 장병들께서 뽀빠이 아저씨의 진행과 함께 블라인드 뒤로 가서 저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이렇게 소리치고 보고 싶은 엄마를 보았던 그런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천둥이님 안녕하세요. 댓글 남겨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또 CK 아미고스님 반갑습니다. 너와나님도 계시네요. 젠시지님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오늘의 주제에 관련해서도 또 글을 써주셨는데요. 문혜경님께서는 다시 되돌아갈 수 있다면 대학 생활을 만끽해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대학 진학 포기한 것을 많이 후회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인 줄 알랐다고 하셨어요. 가지 않았던 길,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그 길로를 갔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 저도 많이 해보는데요. 이 방송 함께 보시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생각들 하시고 계시다니 또 많이 공감이 되고 그렇습니다. 하리미님께서 이 방송 끝나면 나비드님 팬카페 나비더스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초록창에, 네이버 초록창에 꼭 나비드 팬카페 검색하셔서 들어오십시오. 여러분들의 사랑을 먹어야만이 제가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조슈아 케이님께서 신청곡 가능하냐고 댓글 또 남기셨네요. 남겨주십시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 방송 끝난 다음에 모니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 적어두었다가 다음 시간, 그 다음이 안 된다면 그 다음 시간에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이 방송 끝난 다음에 다시 보기 저희가 지금 2회 방송을 보내드렸는데요. 아쉽게도 노래는 저작권에 막혀서 저희가 송출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만을 모아서 다시 보기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내일쯤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다 여러분들께서 천둥이님 고졸이라고 하셨습니다. 생각보다 또 대학 진학을 포기한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또 저희 때보다도 저희 윗세대들이 또 많이들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꼭 대학 졸업을 하지 않더라도 사회생활로 일찍 나아가서 돈을 벌거나 또 가정을 꾸리는 일들이 일반적이었으니까요. 알렉산더 수마로코브님 반갑습니다. 안녕 이라고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외국인 분들께서도 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시니까 굉장히 즐겁습니다. Hello everyone. Welcome. 자 이 사연을 계속해서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사연은 팬카페가 아니라 메일로 또 들어왔던 사연입니다. 저희 정보란에 보시면 포나코리아 영문의 골뱅이 다운메일이 있고요. 네이버 메일이 있는데 이 두쪽으로도 여러분께서 어떻게 또 아시고 사연을 올려주시더라고요. 다음 사연 한번 만나보시죠. 저는 20년의 결혼생활 후 지금은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성인이 되어 본인들보다 제 걱정을 더 해주고 있네요. 가끔 아이들 만나는 걸 제외하면 저는 혼자만의 시간에 조금씩 적응하며 살고 있습니다. 정말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언제인지 떠올려 봅니다. 그 사람과 갈등의 시작을 바로잡고 싶기도 하고 우리가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도 해보네요. 그 사람과 저는 아이들의 양육 방식과 가치관이 너무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이 좋은 선택을 했으면 하는 것이 모든 부모의 바람이지만 앞날을 알 수가 없기에 무엇이 좋을지 따지다가 의견 충돌로 이어지고 결국 감정의 골이 깊어져갔죠. 분명 우리에게도 좋은 시절이 있었는데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돌이켜보면 무수히 많은 선택 속에 어느 한순간을 꼬집을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만날 수 없었을 테니 그 또한 후회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네 식구가 다 같이 한박 웃음을 짓던 그때로 하룻밤처럼 다녀오고 싶네요. 하셨어요.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을 더 미워하지 않기 위해 내린 최선의 선택이었으리라 짐작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노력을 해보셨을 테고 또 많이 아파하셨겠죠. 어쩌면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뒤늦게 인생 2막을 시작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행복했던 그 시절을 회상하시면서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긍정의 힘으로 멋지게 인생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나비드가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신청곡을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사실 준비하면서 이런 곡이 있었구나 새삼 알게 되는 곡의 재발견이 많습니다. 이 방송 보시면서 이런 노래가 있었구나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같은 마음이실 것 같은데요. 세상에는 너무나 좋은 곡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명곡들을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연 들려드릴 거예요. 과거를 회상하다 보면요. 그땐 그랬지. 그리고 과거의 내 모습이 향수처럼 그리울 때도 있고요. 예전에 지녔던 나의 순수함에 웃음 짓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다음 사연은 그 시절 처음 이성을 만났을 때의 수줍었던 모습. 그 순수함을 추억하는 내용인데요. 서쪽 하늘님의 이야기예요. 저는 많은 추억 가운데 회상하게 되는 시절이 고교 시절입니다. 그 당시에는 남녀가 유별하고 지금보다 차별이 있던 시절이었어요. 두근두근 볼 빨간 사춘기 남고생이었던 제가 여학생을 만나기란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더 힘들었습니다. 그런 제가 여고생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성당의 학생회였어요. 행사를 준비하면서 카드를 만들고 연극도 연습하고 성가대도 연습하고 성당에서 봉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된 여고생들이 있어요. 지금 회상에 보면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젊은 날의 청춘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잠시나마 콩닥콩닥 그 시절을 또 저의 청춘을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셨어요. 나비드의 그 빛 시간입니다. 그대 안의 빛 나비드입니다. 그대 안의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는 시간이죠. 자, 일생일등의 중요한 기로에서 다른 길을 갔다면 어땠을까 하는 사연 이어지겠습니다.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 걸 아쉬움의 사연을 남깁니다. 1988년 대학 졸업식을 한 달 앞두고 당시 1차 전역에 합격했던 S전자 면접을 보러 갔어요. 당시만 해도 시골 촌구석에 있었던 기흥 사업장의 눈보라를 해치고 찾아가기란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미 저는 4년간의 반도체 업무 경력이 있어서 면접이 어렵지는 않았고 약 일주일 후에 인사과 직원의 합격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만 군 병역특례는 안 될 것 같으니 28개월이라는 군복무 후에 입사하라는 통보였어요. 그리고 1990년 군을 제대하고 저는 S전자에 입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공항의 경력직 입사를 시작으로 33년이 지난 현재까지 IT정보통신건설 부문에서 경력을 쌓아가고 있어요. 가끔 그때 S전자에 입사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곤 합니다. 그 회사에서 35년에서 40여 년 근무 중인 고교 동기들을 만나 대화를 하면서 후회를 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곳에 입사를 했더라면 지금보다 더 풍족한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고요. 지금도 강남역에 있는 그 회사 빌딩을 지나칠 때마다 가끔씩 그 선택을 하지 말걸 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셨어요. 신청곡으로 바브라 스트라스 샌드의 Woman in Love 신청하셨는데요. 이 곡은 1월 17일 라이브 방송 때 문님께서도 신청하신 바 있었습니다. 이 노래는요. 제가 다음 주 커버송에 한번 준비해 보면 어떨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대신에 지난 방송에서 이 노래를 선보이고 나서 저는 한번 커버송으로 다시 해보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이수미 님의 노래입니다. 여고 시절 다시 한번 커버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어떠셨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이 노래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정말 우리나라에도 팝송, 올드 팝송 못지않게 정말 좋은 곡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들의 가슴에도 촉촉히 젖어드는 그런 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들께서 댓글 많이 써주셨는데요. 특히나 고강수 님께서도 들어오셨고요. 필공 님께서 음악의 향기라고 하셨습니다. 또 훈제은 님께서도 일본어로 댓글 써주셨네요. 니온고데 근데 궁금해요. 일본 분이실까요? 니온노카타ですか?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부산갈매기 님께서 나비드 님 목소리 어쩜 이렇게 좋을까 하셨습니다. 좋게 들어주시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목관리를 열심히 또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속으로 해봤는데 또 열심히 할게요. 김셀 님께서도 보이스 베리 굿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미 님께서도 기타 연주 예술이네요 하셨습니다. 멀친주 님께서요. 나비 님은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를 거쳐 대학 시절까지 인기가 없었던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셨는데요. 왜 이 얘기가 나왔을까요? 멀친주 님께서는 저의 가장 최측근이셔서 이 얘기는 사실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이 가장 여러분들 덕분에 전성기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의 사랑을 먹고 사는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실시간 채팅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제 오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댓글 남겨 주시고요. 그때 그 선택은 하지 말 걸 이렇게 후회 섞인 순간들이 다음 사연자에게도 이어집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은 순간 되돌리고 싶은 그때 이야기 들어보시죠.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야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더 젊었을 때 시작할 걸 하는 마음이 그러한데요. 한 번 결정한 선택은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후회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구태여 그 순간을 꼽자면 저는 가까운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요. 저는 6년째 저의 사업을 회방 놓는 사람들이 있어서 크고 작은 분쟁을 겪었습니다. 법의 심판으로 제가 승소를 했음에도 그들은 또 다른 구실을 만들어서 다시 발목을 잡더군요. 종교의 힘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용서를 해봤지만 계속된 공작에 끓어오르는 화를 삭히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화는 저의 건강을 크게 헤쳤고 스트레스로 인해 간암을 얻어 작년에 간이식도 받아야 했습니다. 사업장으로 복귀하니 처리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였는데요. 그 중 하나는 고소를 취하해 달라는 그들의 읍소였습니다. 괘씸하지만 이해관계로 엮인 사람들의 부탁이 있어서 눈물을 머금고 법적 재질을 풀어주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시 저희를 상대로 법적 분쟁을 시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을 실감해요. 세상에는 은혜를 원수로 되갚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군요.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저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다시 힘든 허들을 몇 곱이 남기고 나비드님과 구독자님들의 힘을 얻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아직 힘든 와중에도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접할 때마다 진짜 세상에는 간사한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생각이 들어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고 또 나아가서 은혜를 원수로 되갚는 배음망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나쁜 사람들을 배반하는 사람들을 일찍이 가려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흔히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요. 사연자님의 경우에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게 됐어요. 자신의 노여움보다는 이타심으로 선택한 행동이 결국은 화가 되어서 돌아온 거니까 저까지 답답하고 분한데요. 잘한 선택이 무엇일지 아직은 알 수 없겠지만 모쪼록 건강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마음도 다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환기를 좀 시키도록 밝은 노래 한 곡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릴게요. 오늘 같은 밤 자 현재 127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평소보다는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적지만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숫자가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함께하고 계시고 있거든요. 저는 그게 더 의미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사연 들려드릴게요. 15년 전 저에게는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더군요. 자기를 믿고 빌려주면 매달 꼬박꼬박 갚겠다고 해서 돈을 빌려줬어요. 딱 두 번 입금하더니 잠수를 탔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큰 돈이라서 몇 년 동안 아내에게 말도 못하고 밤잠도 못 이룰 정도로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사람을 참 힘들게 한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한편으로는 아주 센 예방주사를 한 방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누가 어떤 부탁을 해도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 때문에 이제는 아무도 믿지 않으니 한편으로는 외롭기도 하지만 바보처럼 사기를 당하고 외롭지 않은 게 좋을지 또 외롭지만 사기를 안 당하고 사는 게 맞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주셨더니 부산갈매기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연이 자신과 꼭 들어맞는다고 바보같이 살았다지만 외롭진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친구는 사기를 쳐서 얼마나 많은 부를 누릴지는 몰라도 나중엔 많이 외로울 것 같습니다. 한 번 크게 당하고 나면 삶의 의지마저 잃어버리는데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죠. 속세를 벗어나 그렇게 시간을 다른 곳에서 보내고 나면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날 수도 있게 되겠죠. 저 또한 그러하네요 하셨습니다. 아까 사연자의 마지막 질문이 바보처럼 사기를 안 당하면 안 외로울까요? 뭐 이러셨는데 결국에는 사기 당해서 외로워지겠죠. 돈도 돈이지만 사실 오래된 믿음이 깨져서 더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믿었던 친구가 배반하고 나서 밀려드는 그 마음 상처 저도 이해합니다. 나쁜 사람 때문에 단단해지셨으니까 그건 불행 중에 다행인데요. 사람 조심하시고 사기 조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댓글 확인 가보겠습니다. 채은방님께서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소주한자님께서 수고하셨다고. 팅커벨님께서 나비드님 방송 매 회마다 귀가 호강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많이 또 감사하게 후원을 또 해주셨네요. 그리고 아까 훈제은님께서 일본에서 태어난 제1교포시라고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김셀8531님께서는 나비드님은 저의 희망입니다. 항상 나비드님 노래 들으면 내일의 삶을 기대할 수 있다 하셨어요. 감사해요. 제가 그런 여러분들을 보면서 또 내일을 기대하게 됩니다. 김명호님께서는 오늘은 하늘의 별이 마음에 녹아들어 가득 찬 기분이 든다 하셨습니다. 레이몬드님께서도 안구정화의 귀 호강까지 행복한 밤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필공님께서는 힘내자고 다들 응원한다 하셨습니다.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순간 되돌리고 싶은 과거 그 속에는 그리운 사람들의 얼굴이 있고 행복을 간직하고 싶었던 그 장면도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의 후회되는 선택이나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동경도 있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언제를 손꼽을 수 있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시절이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예고에서 미술을 전공하던 당시였는데요. 그때는 서양화, 동양화, 디자인, 조소 이렇게 4개 과목을 1학년 때 배우고 2학년 때 원하는 과를 선택해서 대학을 지망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실기가 좀 우수했습니다. 근데 그냥 잘하던 걸 했으면 되는데 제일 점수가 못 나온 서양화가 단지 5등 안에 안 들었다는 이유로 제가 그걸 선택을 했어요. 다시 돌아가면 그냥 잘하는 거에 집중할 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하는 대학에는 못 갔지만 만약에 제가 정말 서울대에 진학했다면 과연 음악을 했을까요? 아마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술에 대한 갈증이나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음악으로 눈을 돌렸거든요. 어떻게 보면 또 돌아갔을 때 지금과 같은 선택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가 됐든 여러분들하고 돌고 돌아 다시 만났을 겁니다. 우리 나비드의 급인 내비 첫 번째 주제처럼 여러분들과 운명처럼 만났을 것 같습니다. 모든 선택의 순간이 모여서 여러분들의 현재와 저를 이어준 것 같습니다. 오늘의 열두 번째 이야기는요 다시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었습니다. 끝으로 한 곡만 남겨두고 있네요. 오늘은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함께 나눌 이야기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 주 주제는요.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이유 어떤 이유로 여러분들 살고 계신가요? 뭐 부모님 내 가정 자녀가 될 수도 있겠고요. 맛있는 걸 먹기 위해 또는 좋은 곳에 여행 가기 위해 라고 대답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사연을 어디에 올려 주시냐면요. 자 여기에요. 나비드 팬카페 나비더스 들어오셔서요.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남겨 주시고요. 또 유튜브 댓글로도 여러분들의 신청곡 올려 주시면 제가 최대한 반영해서 다음 프로그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끝 곡으로 이 노래 띄워드릴 거예요. 패티김님의 노래입니다. 못 잊어 보내드리면서 인사 나눌게요. 다음 주 수요일 밤 이 시간 약속된 시간이죠. 9시에 여러분들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포근하고 나비드 한 밤 보내십시오. 사랑합니다. 나비드 티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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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